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1일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한 북한의 특별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광역민 기초단체장들이 어제 공식 취임했으며 시도교육청 교육감도 일제히 취임하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중 양국 정상이 오는 3일 채택할 공동 성령에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해결에 관한 공통적인 인식이 담길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남부지망의 장마가 시작되며 밤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남부지망의 장마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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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제Online creative 및 lift들 Law & Inc.